37보른법 나오는 그림 그림이 있지 그죠? 37보른법은 저는 이걸 한글로, 뭐라 전에 옮겨 샀습니까? 배사람의? 네, 꼬지 이렇게 했죠 그죠? 우리 화음이 있죠 그죠? 화음, 화음이 뭡니까? 꽃으로 장암한다는 말이죠?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꽃으로 장암한다는? 꽃꽂이 맞죠? 꽃꽂이 겸 환경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꽃꽂이 겸 이라는 거 그죠? 좋지요 그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야말로 깨달음의 꽃꽂이 입니다 도리는 깨달음이죠 그죠? 깨달음의 꽃꽂이 부처님께서는 꽃 몇 송이를 가져옵니까? 가져오십니까? 술을 듣고 송이를 가져오십니다 됐죠? 큰 뭡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꽃 정세가 메말라가지고 아름다웠다면 저는 뭐가 아름다운 건 잘 모릅니다 제가 아름다웠다면 맨날 비유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형의 비는 아는 게 그렇게 없어요 무척이 느려고요 그래서 꽃꽃 37송이를 가지고 깨달음을 장모하고 계십니다 그럼 꽃에도 종류가 있겠죠? 장미꽃 뭐 하는 게 없네요 장미꽃 국화꽃 백화 라일라 그럴 수 좀 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37송인데 종류별로 모으면 몇 가지 종류입니까? 14가지 종류입니다 그죠? 여기서 14가지라는 겁니까? 고유 승진을 가진 법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입니까? 꽃꽂이 해야 되겠죠? 어떻게 꽃꽂이를 합니까? 37송이 그것을 가지고 꽃꽂이를 합니다 이게 대가들의 꽃꽂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꽃꽂이 대가들은 뭡니까? 꽃꽂이를 하죠 하고 밑에 제목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관음의 미소 오늘은 종교가 나옵니다 지장보사라인 눈물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좀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꽃꽂이를 딱 하고 밑에다가 꽃꽂이를 딱 붙이죠 꽃, 설탕, 송이로 다 꽃꽂이를 하고 제목을 뭘 붙였겠어요? 좋게 말하면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혹은 깨달음의 꽃꽂이겠죠? 꽃꽂이 중에 최고 꽃꽂이가 뭡니까? 깨달음의 꽃꽂이겠죠? 그러면 깨달음의 꽃꽂이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꽃꽂이를 하는건데 부처님의 꽃꽂이를 빙자해서 제가 이해하는 꽃꽂이를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꽃꽂이는 요래, 요래 그 다음 뭡니까? 이래 저는 요래 꽃꽂이를 하고 이렇게 그림만 해도 제한적으로 수준 높은 그림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깨달음의 꽃꽂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4년전 그죠? 그럼 요 그룹 안에는 꽃이 몇 송이 들어갈까요? 네 송이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뭡니까? 사정근 요기도 꽃, 네 송이가 들어갑니다 종류는 다른 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입니다. 장미랍시다 네 가지 장미입니다 근데 뭡니까? 흰 장미요 붉은 장미요 또 뭐 있어요? 아는게 없다고요 그래서 네 가지 장미 요거는 뭡니까? 네 가지 뭐랄까요? 네 그럼 저쪽이 좀 아는게 없습니다 요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사회의 족 뭐입니까? 오근 오력 칠각지 팔증도 요거는 뭡까요? 깨달아 보면 열 마이너 하면 되겠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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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표부터 엄격히 말하면 요거는 꽃이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상타니까에 나타나는 우리 그 그 그 삼십일 부르분법이 있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상타니까 에서 45부터 51까지 나타나는 이걸 다 종합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런가 하면 이거 두 개는 뭡니까? 어떤 꽃꽂이든지 그죠? 어떤 수행자든지 그죠? 열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열반을 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첫 번째 하는 사람은 뭐입니까? 4년치입니다 우리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률이란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뭡니까? 어떤 극정한 수행방법이 그것이 불교 수행방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하나를 들어가면 그거는 마음 챙김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인도에서 힌두교나 제주도자이나 이쪽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왔는데 마음 챙김을 강조하는 건 불교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대성불교로 오면서 중국으로 오면서 마음 챙김을 중요성을 다 깜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놓치면 뭐가 됩니까? 외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음 챙김이 있느냐 안되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37보례법 중에 항상 여유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낸 게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 수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과 항중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이 토대가 돼서 그 다음에 정진을 해야 됩니다 수행은 정진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것은 사 정진입니다 되죠 마음 챙김을 토지를 해서 그 다음은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정진을 어떻게 합니까 무대뽀로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불교는 무대뽀 정진입니다 제가 한번 초기불교에서 너무나 큰 화려심을 느끼고 초기불교 불책임을 내 삶의 내 뒷모로서 어떤게 정진이냐 이거라 어떤게 정진입니까 어떤게 정진입니까 어떤게 정진입니까 어떤게 정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딱 네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게 뭡니까 선법 불선법의 개념입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한테서 일어난 것이 불선법이면 두가지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당연히 없애려고 노력하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아비담마를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해로운 심소법들 14가지 했죠 딱 정리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선법에 대해서도 두가지입니다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뭐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니가 아느냐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그죠 선법 아름다운 법을 딱 그죠 스물다섯가지 정리해놨죠 그래서 뭡니까 선법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뭡니까 선법은 정장시키고 불선법은 없애려는 노리요 이거 말하면 무슨 바른 노력이 있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가장 불교적인 정확한 정전을 구청해서 사정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뭡니까 이 네 가지만 딱하고는 해탈열반의 실행이 안됩니다 맞죠 하나의 중요한 직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해탈열반의 실행이 할 수 없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뭡니까 아까 여기에서 성취순환을 했죠 열의 정진 마음 검증을 닦으면 검증을 닦으면 해탈열반이 실행하고 이 하나가 해탈열반이 실행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전부 다를 닦아 없으면 없다는 겁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이렇게 닦으면 되고 이것은 뭡니까 신정진염증에 그죠 이것은 신정진염증에 이것은 신정진염증에 중요하죠 기능도 되고 기능은 곧 뭘 가져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죠 오리익이 되고 그 다음에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팔정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전부 다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하나씩 이 두 개를 토대로 해서 하나씩 이 방자 하나 상황에 맞거나 자기한테 맞는 이걸 하면 해탈열반을 실행합니다 해탈열반을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모든 주소서 문화에서는 해탈열반을 실행하면 이것이 함께 완성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죠 함께 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깨달음을 실행하면 뭐합니까 깨달음을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실행하면 뭐합니까 1 깨달음을 실행하면 1 깨달음을 실행하면 저의 경우입니다 우와 할 일 다 마치죠 그게 뭐해야됩니까 배 터지게 먹는다 아시는거 배 터지게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존역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면 모르겠어요 수준의 고백이 안됩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야기하면 깨구리 깨구리 죽을때 깨구리 태어나고 높아지고 그죠 그래서 깨달음을 어떻게 되냐 37 도료공법이 완성이 됩니다 됐죠 이게 완성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뭡니까 정독을 해서 함께 이곳들이 전부로 뭡니까 해탈 열반의 열반의 향이 나아가는 깨달음의 꽃꽂이로 나아가는 그걸 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뭡니까 제가 한번 그려본 37 돌군법의 꽃꽂이 도둑기 꽃꽂입니다 꽃꽂입니다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꽃꽂이 깨달음의 꽃꽂이 그죠 꽃꽂이를 이렇게 해봤습니다